안녕하세요. 벼리다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마존 다육농원의 전경이랍니다. 이야 정말 멋지지 않아요? 구경오세요. 와서 드라이브 와서 구경만 하셔도 아 멋지답니다. 아 멋져요. 아 멋지 않아요. 아 멋지다. 흥분해 합식해 놔요. 바위소를 합식해 놓으니까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오네요. 바위소를 합식해 놓고 퍼플 딜라이트가 묵어 묵어 묵어서 이야... 목대가 정말 기가 막히네. 얼핏 보면 뱀같다. 와... 퍼플 딜라이트 아... 이렇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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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색감을 하고 있는 얘네 이름이 뭘까요? 굉장한 대품이네. 기가 막히네요. 아... 멋지다. 멋져요. 얼마나 오래 키우면 이런 모양의 아이가 나올까요? 너무 멋지다. 이렇게 키우기까지 벌레 습격, 영양 보충, 영양 보충 얼마나 잘했으면 이런 아이가 됐을까요? 너무 멋집니다. 와... 와... 정말 멋지다. 와... 시츄앤시스 경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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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 7,000원 입니다. 색감이 어떻게 이런 색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경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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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 입니다. 는 가장 아름다운 색감 100,000원 1,000원 이거 일단 revolving 5,000원 인정 м 아멘 완전 대품이라 카메라 안에 다 들어오지를 않네 다주아가 군생 24,000원 소울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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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이구요 소울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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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는 영상보다 식물은 조금 작습니다 소울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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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다 철화 프라다 철화 야 철화가 너무 멋져요 완전 대품여 완전 대품 프라다 철화 10만원 그런데 정말 대단하답니다 프라다 철화 얘들이 아직 물이 덜 들은 것 같은데 물이 더 들면 어떤 색감이 나올까요 얘는 물이 많이 들었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지네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지네요 완전히 피몽이 들은 것 같은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지는 프라다 프라다랍니다 골드라벨 골드라벨 8만원 이랍니다 이야 굉장하네 골드라벨 8만원 이랍니다 이랍니다 골드라벨 8만원 기구 12만원 볼드라벨 철아라 잡고 fort 주고받알들 While and then uniten Eugّ 흐름은 근데, 오늘 중간에 의상도 되었지요. 이곳에 제 남은 모집한 바퀴이 그곳에 이곳에 그곳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별이다육놀자였습니다.